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시장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시장의 조정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오늘은 좀 글로벌 시장에 좀 동조하면서 함께 추가 하락이 나오는 듯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이 갑자기 하한가로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고점에 대한 공포감이 좀 실리면서 그런 하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지배적인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신용 잔고가 높은 종목과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졌던 종목들의 차익 실험 매물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시청 상위 종목에 있었던 2차전지 종목들은 고점은 형성했습니다만 추가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은 아니었는데 오늘로써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버블이 좀 꺼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여기에 좀 덧친 데 덧친 격으로 중국에서의 또 기술주와 반도체주들의 약세가 좀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 하락을 추가적으로 좀 부추기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홍콩 지수는 1.74% 심천 지수는 2.3% 넘는 지수 하락이 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서 상승하는 반면 앞으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좀 반등이 강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스는 2,470선 그다음에 코스닥은 81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놓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움직이는 업종들을 보자면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수혜주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라든가 원전주, 컨텐츠주 거기에 특히 또 방산주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방산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으나 그 외의 종목들에 있어서는 지수가 탄력이 아직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장이지만 마지막까지 저희가 잘 정리하면서 한번 시장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